오늘은 우리의 아름다운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송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의 환상적인 가창력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전세계의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장민호와 송가인이 출연한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특별한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그들의 독특한 가창력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시청률은 5.353%, 종합 1위, 예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기와 가치를 증명합니다. 장민호는 그의 목소리와 연기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감정이 넘치는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줍니다. 그는 또한 그의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친절함과 유머 감각은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한편 송가인은 그녀의 깊은 목소리와 감성적인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직접 경험한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친절함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장민호와 송가인은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멋진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노래와 개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강한 감동을 줍니다. 그렇게 장민호와 송가인은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 독특한 가창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능력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정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활동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항상 응원과 사랑을 보냅니다.